어서 오이송 너무 다정스럽네 이 동네 분 아니신 것 같네 그래서 이 동네 분은 오늘, 하나님의 것 같네 이 동네 분은 더 많은 게, 나는 사랑하는 것 같아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지연이 빠지 않는 사안아 두 개의 사랑 끝에 있던 수업아 살펴보는 그 나름 그 나름까지 그 나름 그 나름 그 나름 그 나름 그 나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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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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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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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도 나고 박수 소리 좀 많이 나오네 못해도 이렇게 박수 쳐주면 남자들은 힘이 싫어가지고 흥도 나고 자신감도 싫는다니까 오늘 언니들이 오늘 참 물 좋네 강남에서 오신 것 같아 동네 사람 아닌 것 같아 서울 강남에서 오신 것 같아 왜 심할들은 박수 안 치노 뭐라꾸노 왜 심할들은 박수 안 치네 남자들은 아까 내가 그 얘기 해놓으니까 관심이 없나 보다 오빠야 그럼 오빠는 왜 박수 안 치노 난 남자로 남자로 여자로 보나 같은 여자로 그렇지 근데 오늘은 좀 물이 좋아 오늘은 이상하게 다 앞에 앉아서 항상 뭐 사람들 뒤로 다 앉더라고 보면은 뒤로 솔나무 밑에 요거 막 쫙 까득이야 까득 연안 팔아주려고 아니 그렇지 그런 것도 있지 근데 아니 강매 안 하지 근데 애상 갖고 가라고도 안 갖고 간다 근데 여기 사람들이 너무 좋아 참 참신하고 좋더라고 오빠 부항분이에요? 나 맨날 칭찬한다 남자들은 시시하고 여자들은 훨씬 낫다고 여자들은 손바다 치고 남자들은 훨씬 낫다고 여자들이 훨씬 낫다고? 아니 남자고 여자고 부항분들이 다 좋으시더라니까 우리 남자들은 일찰로 안 치고 여자들은 훨씬 낫다고 예예 맞아요 저 울릉도 가는 배야 울릉도 가는 거 울릉도에 갔었어 아 갔다 왔어예 아 모임에 낫은데 예 아 모임에 낫다 치고 여자들이 너무 낫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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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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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